이은중? 지금 뭐하는중? 지금 한게 랩이라고 찌꺼리는 중? 너의 취미 랩이라고 가사 쓰고 박자 타고 모든 걸 하지마 이은중? 넌 나의 부른걸 후회할거야 너가 마이크 사고선 랩을 한다고 취미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가사를 보고 솔직히 난 좀 쫄았어 근데 이게 뭐야? 너가 하는건 내 발 밑에 있는 우정밖에 안돼 창피해 내 취미 축구 너랑 1대1 하면 나 10골로 올 수 있어 너의 취미 돼? 너랑 나랑 내 배틀 1대1 하면 내가 너바를 수가 있어 너랑 나의 차이는 너무 달라 마이크 잡고 우선 이 비트를 내가 봤을 땐 처음부터 달라 너가 나 왔을 땐 비주얼 붙으면 달라 너의 여자친구 이런 데서 헤어질 거야 내 여자친구 she can be like your own life 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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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는 박스 여우